자, 집중 집중! 제 수업만 잘 들으시면 지고트 영역 1등급 받으실 수 있으니까 제 수업 잘 따라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일단 지고트부터 알아봐야겠죠. 지고트 하면 유나님, 유나님 하면 지고트. 자, 이거는 공식이니까 그냥 외워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고트 하면 단아하면서도 젤리케이지. 뭐라고요? 젤리케이지. 그렇죠. 자, 뜻풀이 갈게요. 섬세하다, 여리여리하다, 우아하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밑줄 쫙! 감각적인 이런 테일러링 덕분에 클래식하면서도 우아한 이런 무드를 주죠. 그렇기 때문에 20, 30대 여성분들의 여러 알 같은 지지를 받고 있는 게 바로 지고트입니다. 클래식하면서도 세련된 이 우아한 무드. 이제 남의 이야기뿐만이 아닙니다. 자, 그럼 1교시 지고트 영역은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더 아이장 뉴욕을 책임진 족집게 1타 강사, 강서영입니다. 비즈니스 캐주얼 브랜드인 더 아이장 뉴욕. 럭셔리한 무드의 젊은 감각을 풀어내서 합리적인 가격으로 제안을 해드리는 브랜드입니다. 자, 모두들 눈을 감아주시고요. 럭셔리한 무드를 떠올려주세요. 거기에다가 젊은 감각을 한 방울, 두 방울 툭툭 떨어뜨려주세요. 두 단어가 한 브랜드에서 공존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근데 이 어려운 거를 더 아이장 뉴욕이 해냈습니다. 자, 기억하셨죠? 저는 비즈니스 캐주얼 룩을 좀 트렌디하게 멋스럽게 입고 싶어요, 예쁘게 입고 싶어요 하시는 분들이라면 절대 놓치지 마시고 본방사수 꼭 하세요. 여러분들의 슬기로운 쇼핑 생활을 도와드리는 일타강사 윤세기입니다. 박수! 저희 더티버리가 이미 바바다닷컴에서 너무 사랑을 받는 브랜드인데요. 그 이유가 뭐냐면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건 당연하고요.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그 꾸뛰르의 감성, 거기에 뉴욕의 트렌디한 감성까지 더해지면서 점점점점 인기가 높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트리트한 빈티지 아이템부터 컨템포리안 스타일까지 한 가지에 국한되지 않은 다양한 무드를 선보이고 싶으신 분들은 더테이버리 주목해 주시고요. 아이장바바 일타강사 고아침입니다. 여러분 제가 벌써 쇼핑만 30년 차가 됐어요. 그동안 정말 많이 사보고 제가 직접 쇼퍼도 해보니까 저만의 진리를 깨닫게 됐습니다. 진리는 뭐냐? 바로 현명한 소비는 적기에 구매를 하는 거다. 이게 바로 정답입니다. 지금부터는 브랜드 정의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정제된 테일러링과 본연의 텍스처로 구조감이 살린 최상의 소재, 환경과 지속가능성을 고려한 컬러 팔레트로 조용하지만 깊이 있고 카리스마 넘치는 모던 우먼의 품격을 완성한다. 중요한 건 바로 마지막 줄, 밑줄 쫙! 바로 모던 우먼의 품격을 완성한다. 이 부분이 핵심입니다. 아이장바바는 여성스러운 페미닌한 감성에 매니쉬한 터치를 살짝 가미한 바로 시크한 브랜드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어요. 더 아이장 컬렉션 1타 강사 임영일입니다. 더 아이장 컬렉션에 하이엔드 브랜드 요소가 많이 담겨져 있다 보니까 조금 어렵다 생각하시는 분들 많으신 것 같은데 전혀 그렇게 생각하실 이유가 없습니다. 알고 보면 굉장히 현실성 있고 또 길성을 담은 브랜드이다 보니까 또 굉장히 쉽게 다가가실 수 있거든요. 클래식과 또 끝들이의 우아함을 현실적으로 또 자연스럽게 에티튜드로 재해석한 상품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아주 특별하고 자연스러운 데일룩을 원하시는 분들은 찾아와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패 없는 쇼핑 꿀팁을 전달해드릴 JJ 지고트 영역 1타 강사 저는 박현실입니다. JJ 지고트는 워낙 많은 사랑을 받는 브랜드이기 때문에 뭐 더 설명이 필요할까 싶지만 이 세 가지만 제가 말씀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 첫 번째 키워드 브랜드의 정체성 바로 페미닌 앤 영입니다. 여성적이면서도 엣지 있는 컨템포러리 캐주얼 룩을 제안을 하고요. 그리고 퍼플로 하면서도 그 브랜드 고유의 멋이 살아있는 브랜드라고 기억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뮤즈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는데요. JJ 지고트의 뮤즈 누구일까요? 페리입니다. 확실히 JJ 지고트 하면 조금 더 영하고 캐주얼하면서도 사랑수운 느낌이 가득 풍기는 페리가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좀 스타일리시하고 웨어러블한 트렌드를 바로 느끼고 싶다면 JJ 지고트의 이번 신상을 주목해보시면 좋겠습니다.